네 안녕하세요. 반영책구입니다. 조선일보죠. 정치성 서양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올리는 거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마시고요. 10월 5일 오늘부터 시작된 이벤트고요. 경품 발표는 12월 5일인데 기사를 공유하고 그 기사를 통해서 친구나 지인이 조선일보 앱을 설치를 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고요. 순위 상품이 있는데 10위까지는 제트폴드4, 제트폴드 플립도 주고요. 10명, 10명, 시그니엘 여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지난번에 바니안트를 갔는데 이번에는 시그니엘을 목표로 갈 수 있을까요? 그 외에 감사상으로 30명이 어플을 설치하면 현대백화장 상품권 50만원 주고 총 금액을 합치면 한 1억 더 되나요? 1억 정도 되는 것 같고 50건을 추천하면 300명은 현대백화장 상품권 말이 이렇게 꼬이죠? 5만원을 주고 선착순 2만 명, SPC 상품권, 파리바게트나 31, 아이스크림 등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니까 빨리해서 이거는 5일이니까 받을 수 있을 듯 보여지는데 기타 이런 거는 추천을 해야 되고 본인이 추천하는 방법은 조선일보 앱을 설치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로그인 메뉴로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기사에서 공유를 해서 친구한테, 지인한테 공유를 하면 됩니다. 그 친구가 링크를 누르고 앱을 설치하게 되면 포인트가 올라가는 시스템이고요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로그인 후에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로그인 후에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학에서 관련 정보를 줬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스코어는 10월 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조선닷컴 회원에 가입해야 되고요 기사 공유를 하려면 로그인한 후에 공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적에 집계가 안 된다고 하고 공유한 기사는 지인이 조선일보 앱을 설치하고 최초 1회 앱을 오픈하면 점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점수는 올라가지 않고 매일 기준 오전 10시에 업데이트 되고요 추후에 핸드폰 문자로 경품 관련 안내가 온다고 그러고 기사를 로그인하고 기사를 공유하고 지인이 그 기사를 통해서 앱을 설치하면 이벤트에 참여가 되는 거고요 한 건 이상 하면 2만명 SPC 2천원 상품권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이런 거 괜히 이상한 댓글 달지 마시고요 그냥 무지 소홀하는 거니까 이벤트 링크랑 링크와 기사 링크는 고정 댓글에 같이 달아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 좋아요가 많이 달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